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가 다음 달이면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연구 현황을 들고 참가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 AACR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8일에서 1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오프라인 개최는 3년 만. AACR에서는 임상 진입 전 신약 후보물질 등 암에 관한 초기 단계 연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에겐 혁신성을 자랑할 수 있는 글로벌 무대인 셈입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일찌감치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신규 면역항암제 항체 후보물질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2월 글로벌 제약회사 디바이오판과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한 항체 약물 복합체 후보물질의 연구 결과도 공개합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4세대 폐암표적 치료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후보물질은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의 임상시험 계획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브릿지 바이오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DBT-207의 전임상 데이터를 포스터 형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내 IR 기업 설명회에서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공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글로벌 무대, 특히 학계 및 업계 최초로 공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유안량행, 한미약품 등이 암 관련 전임상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안량행은 ABL 바이오로부터 도입한 면역항암 이중항체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한미약품은 새로운 표적항암 치료제 전임상 연구를 공개합니다. 오랜만에 대면 행사 개최에 맞춰 제약바이오 기업 저마다 새로운 연구 공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불안정시quet 감사합니다.